TV조선, 미스터트롯2, 마스터 라인업, 김성주, 장윤정, 붐, 장민호, 김현자, 진성, 미스터트롯2, 장민호 출격, 김성주, 장윤정, 붐, 미스터트롯2 출연 확정, 다시 뭉친 트롯 어벤져스, 진성, 미스터트롯2 합류, 전시즌 출신 후배들 활력 뿌듯함 느껴, 김현자 합류, 미스터트롯2, 대체불가, 마스터기대, 미스터트롯1에서는 탑세븐 중 3명의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탑세븐 중 김호중, 장민호, 김희자가 크리스천인데요. 미스터트롯2에서도 무명의 크리스천들이 꼭 스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TV조선 서예진PD가 MB&E로 옮겨가며 TV조선과의 트롯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TV조선에 남아 의리를 지킨 미스터트롯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원조, TV조선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 마스터 김성주, 장윤정, 붐, 장민호, 김현자, 진성을 소개합니다. 이 중에 김성주, 장민호, 김현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장민호, 서예진 떠나 미스터트롯2 합류, 신중히 결정. 트롯가수 장민호가 미스터트롯 시즌2에 합류합니다. TV조선에 따르면 장민호는 올겨울 방송하는 미스터트롯2에서 마스터를 활력하며 트롯가수 장윤정, MC붐과 함께 심상합니다. MC 김성주가 미스터트롯 시즌1,2와 미스터트롯 시즌1에 이어 진행하며 장민호는 미스터트롯1에서 최종 6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미스터트롯2에 특별 마스터로 출연 참가자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했죠. 미스터트롯을 통해 숨은 원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롯가수로 자리매김한 만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할 예정입니다. 장민호는 서예진PD가 연출하는 MBN 불타는 트롯면 출연이 예상됐으나 TV조선과의 의리를 지켰는데요. 과거 방송한 MBN 추석특집 우리들의 트롯2 MC로 활력했죠. 부흠 미스터트롯1 출신 정동원과 함께 진행했으며 서예진PD의 크리아 스튜디오가 제작한 프로입니다. 불타는 트롯면은 미스터트롯2와 비슷한 시기에 방송하는 만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참가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스터 판단이 당락은 물론 그들의 인생과 꿈에도 역량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합류를 결정했다며 참가자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죠. TV조선에 미스터트롯2가 트롯신사 장민호의 출연을 확장하며 강력한 마스터군단 조합을 가동합니다. 미스터트롯2는 MC 김성주, 마스터 장윤정과 붐에 이어 장민호의 합류 소식을 전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의 저력을 뽐냈죠.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지난 시즌에서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트롯계 꾸사스미라는 별명과 함께 큰 호응을 얻으며 탑식스에 올라 대한민국의 트롯 신드롬을 이끈 주역입니다. 이후 음악 무대는 물론 예능과 광고 등을 섭렵하는 대활력을 펼치며 방송가에서 되는 주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미스터트롯2에 특별 마스터로 출연했던 장민호는 탈락자가 발장할 때마다 두통이 올 만큼 마음이 힘들고 아쉬웠다고 밝힐 정도로 참가자들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모습으로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선배이자 동료로서 참가자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던 그가 이번 미스터트롯2에서는 정식 마스터로 함께하며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시작점부터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참가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스터의 판단이 당락은 물론 나아가 그들의 인생과 꿈에도 역량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합류를 결정했다며 참가자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면서 가장 공중한 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소감을 전했죠. 무엇보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숨은 원석에서 명실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롯 가수로 자리매김한 장민호는 먼저 경연 무대를 밟아온 선배로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또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공감을 건네며 최고의 무대를 이끄는 든든한 멘토로 펼칠 활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성주, 장윤정, 붐, 미스터트롯2 출연 확정, 다시 뭉친 트롯 어벤져스, 미스터트롯2가 MC 군단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기비조선 미스터트롯2가 MC 김성주 그리고 영원한 마스터 장윤정과 붐여 출연을 확정하며 트롯 어벤져스 팀을 완성했습니다. 기비조선의 트롯 오디션 역사를 만들어 온 세 사람은 또 다른 신화를 탄생시키며 오리지널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스터트롯2 제작진은 미스터트롯2만의 명실상부한 오리지널리티를 상징하는 세 사람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트롯 오디션의 시초이자 붐을 일으킨 주인공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밝혔죠. 원조트롯 MC 김성주는 국민 MC라는 별칭에 걸맞은 입담과 미스 미스터트롯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겸비한 진행자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시청자들이 있기에 미스터트롯 두 번째 시즌의 성공도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높였죠. 트롯계 여제 장윤정은 선배의 카리스마와 친근한 매력, 인재를 알아보는 송관을 모두 갖춘 마스터로서 또 한번 훌륭한 트롯스타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미스터트롯 2의 흥담당 붐은 유쾌한 분위기와 함께 출연자들의 노력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인간미를 더하는 마스터로 이번 시즌에도 든든히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트롯 어벤져스, 김성주, 장윤정, 붐과 함께 원조트롯 오디션의 진한 맛을 보여줄 TV조선 미스터트롯 2는 올겨울 방송됩니다. 진성, 미스터트롯 2 합류, 전시즌 출신 후배들 활력 뿌듯함 느껴 트롯 가수 진성이 미스터트롯 2에 합류합니다. 트롯 가수 진성 측은 TV조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2의 마스터로 합류한다고 10월 13일 밝혔는데요. 진성은 앞서 TV조선 미스트로트 1, 미스터트롯 1을 통해 마스터로 활약하며 참가자들의 아쉬움을 정확히 짚어주는 촌철살인심사편과 함께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또 응원과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으며 온도차를 보여주기도 했죠. 특히 진성의 히트곡 안동역에서 태클을 걸지마, 동전인생, 울엄마, 가지마, 님의 등불, 보리꼬개 등은 오디션 프로그램 필수 선곡 리스트로 상받고 있으며 진성곡을 부른 참가자들의 결과도 좋아 오디션곡으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죠. 미스터트롯 1과 미스터트롯 1에서는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보리꼬개와 가지마를 부른 참가자가 호평을 받으며 본선 3차에 진출했고 앞선 시리즈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인지 미스터트롯 2에서는 예선부터 진성의 곡들이 인기가 많았죠. 가지마, 내가 바보야, 님의 등불, 울엄마를 선곡한 참가자들이 올하트와 14개 하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선곡했습니다. 이에 진성은 전 시즌 출신 후배들이 활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 다시 한번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많은 실력화들이 몰렸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기대가 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김연자 합류, 미스터트롯 2 대체불가 마스터 기대 트로트의 레전드 김연자가 미스터트롯 2에 합류합니다. 디비조선 미스터트롯 2 측은 6일 김연자와 진성이 마스터를 합류해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들에게 힘을 풀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죠. 먼저 케이크트롯 한류스타 김연자는 1980년대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해 대한민국 트로트의 맛을 알린 레전드로 2016년 이후에는 아모르파티가 국내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미스트로트 레전드 미션 중결승전에 심사위원위로도 출연했던 김연자는 날카롭고 정확한 심사평은 물론 격한 감동의 눈물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냈죠. 그는 나 역시 1974년 TV시 가요 신인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패티 김 선생님의 살짝이 옵세이를 불러서 우승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꼭 내일 같다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라며 자신도 오디션 프로그램 투심을 밝혀 화제를 모았으며 김연자는 진정한 트로트 대축제쇼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다. 후배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자 한다라며 애정어린 합류 소감을 전했죠. 존재만으로도 참가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그가 미스터 트로트의 마스터로 합류하는 만큼 김연자표 맛깔나는 심사평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